자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이제 명문제약입니다. 코드번호는 017180번이구요. 현재 시각은 2020년 8월 26일 수요일 3시 6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명문제약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남겨드렸었는데 사업 내용하고 좀 무관하게 M&A 이슈도 좀 있었다라는 부분들 언급도 드렸고 골프장을 매각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언급을 좀 드렸습니다. 사실 뭐 그런 부분들, 그런 부분들이 번외로 있다라고 보시면 될거에요. 만약에 돈이, 자산을 매각을 해서 돈이 생기면 그 돈으로 재무구조도 좀 개선할 수 있고 할 수 있는거니까 뭐 크게 나쁠건 없어요. 다만 이제 그런 이슈들은 내가 가진 자산을 팔아서 돈이 들어오는거라서요. 뭐 단발성 정도의 이슈 정도라고 보시면 됩니다. 뭐 재무구조 개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단발성 이슈가 좀 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요. 아 근데 이제 명문제약은 어차피 실적으로 승부를 보는 종목이 아니죠. 부채비율이나 이런것들이 좀 높은 기업이고 당자비율이나 이런것들이 낮은 기업이기 때문에 전제적으로 재무적인 안전성은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근데 어차피 뭐 제약하고 바이오가 재무적인 성장성이 좋은 기업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는데 뭐 부채비율 자체도 좀 높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재무적인 안전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린건데요. 사실 뭐 종목이 요새 같은 장에서는 재무가 좋아도 못가는 기업들이 수두룩하고 반대로 재무가 나쁜데도 수십 수백 퍼센트를 가는 종목들이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재무적인 부분은 우리가 이제 참고적으로 이 주식을 너무 가격적인 부분에만 집중하지 말고 이 회사가 어떤 이런 재무구조기를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보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여전히 이 종목에 대한 수급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들어왔었던 이런 상한가를 포함한 거래량 크게 들어왔었던 부분이고요. 주가 조정시에 거래 나오지 않고 올라갈 때 거래 터지고 눌러줄 때 거래 안 나오고 올라갈 때 또 거래 터지고 눌러줄 때 거래 안 나오는 모습들 전형적으로 가둬놓고 이제 매집이라고 의심해 볼 수 있는 이런 흐름들을 계속 만들어주고 있는 종목입니다. 좋게 말하면 매집의 가능성을 두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위로는 이렇게 해서 매집에 박스권을 쳐놓고 가둬놓고 이제 올렸다 내렸다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개인들의 물량을 흔들어대는 거죠. 좋게 말하면 이제 매집으로 볼 수 있는 거고 나쁘게 말하면 박스권에서 지루하게 흘러가는 지지부진한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연속해서 상승이 나오는데 뚜렷한 호재는 없습니다. 뚜렷한 호재는 없는데 연이틀 딱 상승해버리니까 지난 일주일 2주일 정도 떨어졌던 거를 그냥 이틀 만에 복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런 종목이야 어차피 재무적으로나 또는 실적적으로 승부를 보는 종목이 아니라 성장성이나 뭔가 이 회사가 개발하고 있는 신약이나 아니면 당뇨병 치료제나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 회사가 또 치매 치료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뭔가 이슈가 터지면 움직이는 종목인 거죠. 왜냐하면 얘네들이 개발하고 있는 이 지금 그 약을 한번 보시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우리가 보면 당뇨병 치료제도 있고 그 다음에 뭐 고지혈증, 식도염, 요통 뭐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임상도 지금 진행 중인 것들이 있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이 지금 부각돼서 주가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종목이 움직인 거는 코로나19 치료제죠. 코로나19 치료제나 이런 부분들이 이슈가 돼서 갔던 거죠. 코로나19 치료제 그 다음에 이제 뭐 백신 뭐 이런 것들 이런 거잖아요. 지금 이 종목의 주가의 상승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는 다 이런 거거든요. 여기에다가 이제 또 뭡니까? 수돗물 유충 이슈도 있었고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괴질, 어린이 괴질 이슈도 있었고 별의별 거 다 갖다가 그냥 붙여가지고 주가를 띄우고 내리고 띄우고 내리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저런 부분들 뿐만 아니라 이 회사가 하고 있는 본질적인 이런 연구개발에도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게 솔직히 세력들이 뭐 코로나 쪽에 포인트를 두고 뭐 매집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우리가 모르는 저런 이 회사가 연구개발하고 있는 뭐 저런 부분들 신약 개발이나 뭔가 개량 신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포인트를 두고 뭔가 수급이 들어온 걸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은 어차피 이 과정 자체는 지루하면 지루한 거고 어떻게 보면 이 과정 속에서도 하단 매수, 상단 매도 전략으로 계속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간이기는 합니다. 단, 단가가 유리한 곳에 있을 때 말이죠. 단가를 이 상단에 잡아놓은 사람은 빠지면 어때요? 빠지면, 빠지면 어떨 것 같아요? 손실이고요. 올라오면 본전치기예요. 빠지면 손실이고 올라오면 본전치기예요. 올라올 때는 팔 수 있을 것 같죠. 못 팔아요. 왜? 야 이제 올라온다. 급등 나오겠다. 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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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이제 밀려버리니까 아씨 아까 팔걸 이러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또 어때요? 또 그냥 가다 보니까 물린 상태로 또 가다가 어 다시 올라오는데 야 이번에는 가겠지 했는데 또 이번에도 가다가 밀려버리니까 어후 이번에도 팔걸. 괜히 들고 있었네. 이러다가 아이씨 여기서 이제 팔았는데 갑자기 주가가 급등이 쭉 나와서 넘어가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제 항상 머피의 법칙. 내가 팔고 나면 주가가 잘 간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게 괜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어차피 재무적으로나 실적적으로 좋지 않아요. 재무구조나 실적을 보고 투자를 할 종목이 아니고 수급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일정한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통해서 뭔가 박스권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서 단가 싸움을 통해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지 무턱대고 들고 있다라고 해서 수익이 날 수 있거나 아무데서나 들어가서 수익이 날 수 있는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주가 보세요. 떨어지다가도 제가 맨날 드리는 말씀이 있잖아요. 오울선 밑에서는 주가 힘쓰기 힘들다. 오울선 밑에서는 백날 가봐야 주가가 올라가기 힘든데 세력도 오울선 밑에서는 잘 안 보내요. 오울선 위로 올려놓고 급등을 날리지 오울선 밑에서는 잘 안 보냅니다. 보세요. 오울선 밑에서 이렇게 가다가 오울선 위에 있으니까 잘 가는 거. 오울선 밑에 있을 때는 안 가다가 오울선 위로 가니까 잘 가잖아요. 오울선 밑에 안 가고 오울선 위에 잘 가잖아요. 오울선 위로 올라서면 주가는 움직인다. 위로 파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 오울선 위로 올려놓고 계속해서 파동이 연속돼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주식, 이런 주식은 투자의 관점으로 볼 게 아니라 기술적인 포인트를 잘 찾아가야 돼요. 큰 흐름은 박스권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오울선을 돌려나갈 때 오울선을 돌려나갈 때가 포인트인 거죠. 지금 여기 다시 올라가서 야 이번에 7천원 돌파할까 말까 하면서 여기서 사면 단가적으로 굉장히 불리합니다. 여기 돌파 못하면 지난번 보셔서 아시겠지만 또 밀려버립니다. 들었다 또 밀려버립니다. 굉장히 힘든 단가예요. 7천원대는. 오히려 매도의 관점인 거고 비중 조절의 타이밍인 거지 7천원대를 매수 타이밍으로 잡으면 계속 힘들 수밖에 없는 종목이에요. 근데 이런 과정 속에서 들어오는 이런 거래량 상승할 때 터지는 거래량 조정시에 없는 거래량은 이 종목의 흐름 자체는 괜찮다. 수급이나 이런 것들도 여전하고 크게 하단 이탈만 없다면 이 자리만 이탈이 없다면 지금 이 종목 자체는 뭔가 세력이 긍정적으로 안에 가둬놓고 계속적으로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뭔가 모아가는 뭔가 우리가 모르는 다른 이슈가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해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5,400원, 5,300원이 지지 라인이고요. 위로는 7,000원과 7,500원이 저항라인입니다. 이거 돌파할 때 혹시 어차피 이 종목은 세력이 땡기면 가는 거예요. 세력이 안 땡기면 못 갑니다. 이때 들어왔던 놈들이 지금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놈들이 결국에 땡겨야 가는 거고요. 아 땡기면 주가 급등 나오는데 그 땡기는 이슈가 뭐가 될지 솔직히 이슈가 없어도 갈 수도 있어요. 결국에 이 종목을 보내고자 하는 애들의 의지 이게 중요한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보이지는 않는데 지금은 역시나 박스권 안에서 잘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위로는 7,000원 정도의 저항대를 두고 계속해서 아래로는 5,300원의 지지를 보고 가는 이런 전략으로서 풀어가면 충분히 수익을 이 안에서도 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앞으로도 명문제약이 이슈가 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좋아요와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면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면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가운데 2020 무료 추천 종목 카테고리에 2020 무료 추천 종목을 클릭하시게 되면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국내외 시황에 대한 실시간 브리핑과 함께 댓글로 무료 추천 종목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추천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와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공이 되기 때문에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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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